전설 야당. 사또를 몰래 찾아간 살인범. 사또나리. 아침에 자실죽을 가져왔사옵니다. 극창이 보창고에서 가져온 죽을 관찰사에게 올리며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극창은 군화에서 부리는 사내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관찰사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 긴장한 듯한 극창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속이 불편해서 먹지 않으련다. 관찰사가 이처럼 말하며 죽을 물리자 극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사가 아침 죽을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사또가 먹지 않겠다 하므로 극창은 죽을 들고 포창고로 가져가고자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찰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극창을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시 가져오너라. 그리고 내가 한 번 맛을 보아라. 뜻밖의 지시에 극창은 대답하지 않은 채 죽그릇을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내 말 들리지 않느냐? 어서 그릇에 입을 대고 마시거라. 사또가 큰 소리로 꾸지지며 빨리 먹으라고 체근하자 극창은 마지못해 죽그릇에 입을 대고 조금 마셨습니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계속 덜덜 떨던 극창은 이내 그릇에서 입을 떼었는데 그 순간 억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관찰사는 간밤의 일을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날 밤 관찰사는 한방에서 함께 자던 수총 기생이 급한 일로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홀로 선화당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선화당은 관찰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중심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협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협실은 주가 되는 방에 딸린 협방을 이루는 말입니다. 관찰사는 마음속으로 몹시 의아히 여겼습니다. 이 시각에 웬 소리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소리내어 물어왔습니다. 상방에 누가 있소? 상방은 관하의 우두머리가 거쳐하던 방을 가리키는 말이니 사실상 관찰사가 안에 있느냐는 확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관찰사는 놀라면서 대꾸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관찰사가 응답하자 밖에 있는 사람이 답했습니다. 소인은 살인한 죄수입니다. 관찰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살인한 죄수라면 어찌 여기에 왔느냐? 밖에 있는 사내는 그에 대한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죽을 올리거든 잡수시지 마시고 극청을 시켜 그가 먹게 하십시오. 소인이 일로 사또를 살려드렸사오니 사또께서도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무슨 통단지 같은 말을 하느냐? 누가 무슨 짓을 한다는 말이냐? 관찰사가 물었으나 자기 용무를 마친 사내가 가버렸는지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궁금증을 남기고 떠났지만 관찰사는 몹시 의아하고 놀라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설령 그런 불순한 일이 사실일지라도 살인범이 그 우물을 어찌 알고 몰래 찾아와서 알려주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혼돈 속에 밤새 뒤척인 관찰사는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이른 아침에 평소 관습대로 급창이 죽을 들고 오자 관찰사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죽을 물리치면서 급창의 표정 및 동태를 살폈습니다. 예상 밖의 일임으로 급창은 방황했고 예의주시한 관찰사는 죽에 뭔가 들어있음을 확신하게 됐기에 급창에게 맛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관찰사는 사령으로 하여금 급창의 죽음을 끌고 나가게 한 후 경범죄를 저지른 이부터 중재인에 이르기까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차례로 심문했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죽그릇과 관련된 일을 모른다고 답한 가운데 드디어 살인범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간밤에 선화당에 온 자로구나 관찰사가 직접적으로 묻자 그 죄수는 그렇다고 답하며 사또가 궁금해하는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살인범이 갇힌 감옥 뒤에 식모집이 있는데 죄수가 어느 날 단밑에서 소변을 보다가 우연히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죄수가 담 틈으로 엿보았더니 급창 암흑에가 식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안에 식모 있어? 밖에 누구요? 식모가 나오자 급창은 담 밑으로 와서 돈 수문양과 함께 약 한 봉지를 식모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내일 아침에 올릴 사또의 죽에 타소. 이게 뭔가요? 식모가 약 봉지를 받으며 뭐가 들어있는지 묻자 급창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아무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일이 잘 성사되면 후한상을 또 주겠소. 내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요? 식모가 알 수 없다는 듯이 많이 쳐다보며 묻자 급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기생 추월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음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랬습니다. 급창은 추월과 미래를 즐기던 사이였는데 신임 사또가 부임한 후로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월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견디기 힘들자 급창은 개교를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식모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급창도 자리를 떴습니다. 뜻하지 않게 독살 음모를 알게 된 살인범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생일대 기회로 여겨 몰래 감옥을 빠져나와서 관찰사에게 그 흉결을 알렸습니다. 일이 이와 같사옵니다. 사건을 파악한 관찰사는 식모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고 살인범은 여전히 옥에 가두되 사형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관찰사는 18세기 영조치하에서 호조판서,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조음규입니다. 그는 1754년 대사관과 대사성을 거쳐 전화도 관찰사가 됐는데 이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한편 조은규는 이듬해인 1755년 소론 1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영무, 이른바 나주 괴소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